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이거에요. 언 칭 랍 갓 읽어드릴게요. 족 족 워스 어 글로 딜리 맨 스 dimin trouvé 지는 뭐 아 예 다 дней 지금 어디가 주셨더라 오, He did what God worked God bless Him Sad thing happened Job service long to Him Bad people do your live talk 이거 뭐지? Live talk 이게 뭐예요? Live talk 여기 살아있는 떡인가? Live talk? 제가 누나한테 말해봤더니 Live talk이래요 Live talk Job was sad Another servant came to Job They killed the dog That means live talk They killed all the servants The other servant learned to Job Your son or all died Job was sad Job prayed to God in there Not I can't From my mother's womb Not I They part The Lord's gift And the Lord took away from me I praised the Lord In spirit of all This is thing Job didn't sin or complain to God Mother, my sorrows Look at this Look. You see? Now me You think it is here Let's see Here's something Adams It would сто This is where I never You don't think This is right Here Hi 여기다 봐요. 어디 가지? 로비 이런 걸 글렀어. Job became sick after that. Satan did all these things to Job. Satan wanted Job to go away from God. But Job didn't go away from God. I will love God no matter what. I will always love God, say Job. 어디 가지? 부셨다. I'm a 부자. Job loved God even in despair. Job was loved by God even more. Job came to know more about God when he was suffering. Soon God healed him. Job was in sadness and pain. But he didn't live God. God gave Job more cows, more sheep. God also gave him ten children. 열 명. 정말 많다. 네. 이거 드릴게요. 한국어로. 옛날 옛날에.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욕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욕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욕는 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욕은. 부자로.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떤 날. 한. 부아가. 욕 부아가. 끼어서 왔어요.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가져갔어요. 나쁜 사람이 어떤 걸 가져갔어요. 욕는 슬펐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오. 어떤 사람이. 뭘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당신. 부아. 부아들이. 부아들이. 다 주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욕님. 아들이랑. 아들이 다 죽었어요. 딸이랑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욕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욕는 계속 계속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욕이 떠나지 않았어요. 욕는 신기하게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사탄이. 하느님이랑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문득병에 걸리게 했어요. 이 병에 걸리게 했어요. 사탄이. 이거. 하느님이랑 떨어지고. 하느님이랑 멀리 가게. 병에. 병을 나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래도. 욕는. 하느님의 사랑했어요. 하느님한테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욥이 이렇게 맑다요 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욥을 다시 부자로 살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병도 다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이랑 딸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옛날보다 더 많은 양들이랑 옛날보다 더 많은 소들이랑 옛날보다 더 많은 돼지들이랑 더 부자가 됐어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역시 욥 완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노력 엄청납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액티비티 칸 네 오늘은 욥이 얼마큼이나 부자인지 볼 거예요 오늘 욥은 몇만큼이나 부자인지 네 기다려봐요 욥은 한 이만큼이나 부자인지 볼까요 아 네 기다려봐요 자 7종 오늘 이만큼이나 부자인지 볼 것 같아요 저 생각 연수 생각 한 이만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네 얼마큼이나 부자가 있냐면 네 아이들 10명 소 200 소 200 양 200 200 부하 300 한 이마큰 부자 보물 보물 이거 부물이에요 총 무한계 부자다 먹일 것 음식 닭다리에요 이거 음식 저 생각에는 이만큼이나 부자일수 같아요 많은말 봐봐요 아이들 10명 여기 써져있죠? 소 200 양 200 돼지 돼지도 있어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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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돼지 돼지에요 돼지 200 200 아이들 10명 돼지 200 소 200 200 200 200 200마리 200 200 삼백 삼백명 그 다음에 보물 무한개 닭 이거 먹는거 무한개 아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욕처럼 네네네네 누군가 전화하고 기다려요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이거 봤는데 어떤 나와주셨나요 글만 남겨주세요 빠바이